안녕하세요. F5 코리아 김재웅입니다. 저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F5에서 저희가 엔진X 그리고 특히 저희가 모드넷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QAV 이성구 과장입니다. 저는 CQAV에서 현재 보안 솔루션 관련된 엔지니어를 재직하고 있으며 다만 저는 현재 웨비나가 처음인 관계로 좀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엔진X 관련된 세미나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요. 저희가 제목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베어메탈 환경부터 모드넷 환경까지의 앱 F5 엔진X로 준비하세요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엔진X를 가지고 여러 번 세미나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좀 더 재밌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다양한 데모와 함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보안 쪽을 좀 포커스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엔진X는 여러 가지 활용 사례가 있지만 엔진X를 이번 세미나에서는 좀 더 보안 쪽에 접근을 하셔서 접근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저희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증명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앱, 애플리케이션, 세상을 움직이다.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한 3년 동안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마도 예전부터 이런 얘기는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팬데믹 때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팬데믹 때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없이는 수업도 듣지 못하고요. 다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리모트 원격 회의, 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음식을 시킬 때도 배달, 여러 가지 택시 앱. 저희가 실제로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앱들도 실제로 팬데믹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3년 동안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앱 없이는 이 세상에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애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실생활의 모든 저희가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이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앱 중에 디지털 경험, 고객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빠른 이런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는 앱이 있으면 같은 컨텐츠의 앱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좋은 쪽으로, 평판이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앱이 저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고객의 경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업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한 9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앱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앱이 어떤 업무형 프로그램을 어디에 돌고 있는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또 요즘에 멀티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에서 구동 중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앱이 실제로 공격에 잘 보호가 되고 있고 어떤 앱이 공격이 좀 취약한지,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로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할 때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꼭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애플리케이션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이나 관리자들은 좀 큰 어려운 과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플리케이션이 모든 저희 디지털 경제에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을 제대로 배포하지 않거나 빠르게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실제로 비즈니스에 임팩이 온다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고 좀 빨리 확산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저희가 모더나이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실제로는 실상으로는 이 모더나이저 환경을 잘 서포트하기 위한 기술은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점차적으로 컨테이너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아지고 또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는 위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더 큰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크게는 큰 세 가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고객사를 만나보게 되면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저희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외부에 있는 공격자,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호가 되고 있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주차 관리 시스템 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공조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 IoT 기반으로 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실제로 보호를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업들이 생각하는 미션 크리티컬한 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전체 애플리케이션 중에 약 3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33%만 실제로는 보호가 되고 있고 나머지 앱들은 크게 보호가 되지 않고 무방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아까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배포가 빨라지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발생하는 주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에서 항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이에요. 이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은 굉장히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과 함께 동일하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악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그 악의적인 문제에 대한 취약점이 공개된 날짜 2주 이내에 공개 코드가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70% 이내에는 CV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70%의 악용 코드는 1개월 이내에 모두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CV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의 취약점은 공개된 코드를 통해서 쉽게 무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IT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격 코드를 가지고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고 애플리케이션의 개수가 많아지고 또 그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CV 취약점의 연간 증가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2000년 초반에 봤을 때는 CV 취약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 중반대에 오면서부터 CV 취약점이 기약업소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는 속도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설명드릴 CV 취약점 중에 하나가 아마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가장 큰 이슈화 됐던 취약점 이슈고요. 취약점 내용이고 현재까지도 저희가 다 해결이 되지 않는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알고 있는 로고4j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스프링포셜이라는 이 취약점이 있는데요. 이 취약점들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에 배포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취약점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얼마 전에 확인했던 내용인데 현재까지도 로고4j에 대한 이슈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요. 첫 번째 저희가 발생했던 취약점 코드를 이용해서 또 다른 변종의 코드가 확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로고4j는 다 확인이 안 됐고 실제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언제 해결될지도 아직까지도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를 가져다 사용하다 보니까 오픈소스는 아무래도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어떤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이 대응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어려운 과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대응 부분들을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키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만약에 어떤 취약점이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그 취약점을 우선적인 코드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보안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서 사전적으로 방어를 하고 먼저 시스템을 안정화시킨 다음 이후에 저희가 패치를 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엑스 같은 웹 방어벽 솔루션들을 함께 도입해서 구성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 범주를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크게 많이 알고 있는 공격 코드 범주 중 하나가 당연히 취약점 코드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또는 악용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취약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ASP TOP10에서도 알고 있는 공격 코드 TOP 공격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가장 범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 범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타겟한 공격입니다. 타겟을 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스캐닝을 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보안 우회 루트를 차단당하며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격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능형 위협 또는 표적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완전히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로직을 이용해서 구성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객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공격들인데요. 이는 표적 공격보다 좀 더 심화된 표적 공격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사기 공격 그리고 그런 공격들이 여기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애플리케이션 공격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F5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보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이 움직이고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보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 설명드렸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인데요.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에 대한 보안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인증,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가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는 액세스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권한 저희가 인증 부분, 액세스에 대한 보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F5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솔루션들을 관리형 서비스 또는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도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스트럭처의 보안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서버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스트럭처의 보안의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자체적인 취약점, 이런 보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F5는 세 가지 큰 범주를 가지고 솔루션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솔루션들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셀프 관리형, 즉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설치형입니다. 고객이 필요한 위치에 솔루션을 설치를 하고 구성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셀프 관리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는 기존 F5의 Big IP 솔루션과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F5의 Nginx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있고요. 완전 관리형은 고객의 실제로 서비스나 있는 솔루션들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F5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환경을 이용해서 실제로 인프라 환경을 이용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서비스 구성이나 서비스 관리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F5, SOC 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똑같이 F5에는 실버라인 웹 방압 서비스와 그리고 XCBot, 저희가 Distribute Cloud라고 하는데요. Distribute Cloud, Bot, WAF 이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SAS도 마찬가지인데요. SAS는 저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아니고 제가 필요한 서비스만 제가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SAS 서비스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 똑같이 F5 Distribute, WAF, 그리고 Bot Defense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볼 내용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부분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부분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표적 공격, 그리고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격, 그리고 사기 공격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저희가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모던 앱 부분 제가 모던 앱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재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현재 근대화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보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셀프 관리형 서비스로 저희가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엔진엑스 F5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 저희 웹 방화벽입니다. 웹 방화벽에는 기존에 엔진엑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저희가 엔진엑스가 가볍고 어디든지 배포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점과 F5가 가지고 있던 보안 기술력이 합쳐져 가지고요. 엔진엑스 웹 방화벽이라는 솔루션이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F5가 가지고 있던 보안에 대한 노하우가 그대로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애플리케이션이 현대화되면서 필요한 통신에 대한 보안, 저희가 API 기반의 통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는 API 기반의 통신들이 통신 보안들이 함께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이런 모던화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자 레벨에서 CI, CD 통합을 통한 자동화가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통합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던화 환경에 처적화된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컨테이너 위에서도 이런 웹 방화벽 기능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모노래식 애플리케이션 환경 구조의 베어메탈도 구성이 가능하지만요. 지금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쉽게 구성을 하고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 환경, 저희가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모던화되다 보니까 이 모던 환경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연이에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의 응답이 조금만 느리게 되면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경험 부분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면 고객이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이탈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발생시키는 디지털 경제 부분들이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연, 성능 개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디도스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다 녹아있는 NGX 웹 방화벽이고요. NGX 웹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쉽게 서비스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OWASP TOP10, API, 데이터 유출 방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이런 기능들을 함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NGX 웹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네 가지 분류를 가지고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일 첫 번째 단계, 1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사용자에 대한 못 탐지 및 차단을 수행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CVH 약점이 발표가 되게 되면 이 CVH 약점을 가지고 공격 코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공격 코드가 만들어진 부분들을 Script Kid라고 하죠. 전역 프로그래밍이나 코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코드를 쉽게 얻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 BO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휴먼, 사람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다 BOT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BOT 탐지 사단을 1차적으로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협 캠페인, F5 Threat 캠페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위협 캠페인은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공격 패턴이 아니고요. 지금 어딘가에 긴급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보여드린 사례처럼 로고 4J 또는 스프링 4Share 이런 특정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런 위협을 위한 긴급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위협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위협 캠페인은 일반적인 시그너처가 아니고요. 저희가 룰셋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탄이 현재 적은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웹 방압이라고 하게 되면 또 쉽게 아는 부분들이 공격 시그너처가 있죠. 일반적인 공격 시그너처 부분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F5 같은 경우는 기존의 F5에 BIP 솔루션이 가지고 있던 웹 방압 기술을 그대로 엔진 액션 쪽으로 탑재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공격 시그너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그너처를 가지고 탐지했는데 포지티브 보안이 또 한 가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려져 있는 IP 또는 알려져 있는 URL 메소드를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그 서비스는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머지 URL이나 서비스 메소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지티브 보안이라고 하고 이런 보안이 실제로는 웹 애플리케이션 기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보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네 가지 단계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진 액스 웹방업 같은 경우에는 F5의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엔진 액스의 가벼운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엔진 액스에다가 저희가 엔진 액 프로텍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액 프로텍트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서드 파티 모듈인 저희가 모드 시큐리티를 적용했을 때 세 가지 케이스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 케이스는 똑같은 서브 리소스, 메모리 리소스를 가지고 테스트했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웹 방화벽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엔진 액 프로텍트를 적용했을 때 거의 비슷한 철의 성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모드 시큐리티를 적용했을 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거의 3분의 1 정도의 성능이 감소돼서 실제로는 3분의 1밖에 성능을 못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성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능 부분이나 리소스를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드 앱 환경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은 서비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응답 지원률이거든요. 이 응답 지원률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웹 방화벽을 적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노 시큐리티는 웹 방화벽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웹 방화벽을 적용했을 때 서비스 레이턴시를 보시게 되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모드 시큐리티라는 서드 파티 모듈을 썼을 때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레이턴시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GX 웹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F5의 강력한 웹 방화벽 기능이 탑재돼서 모든 웹 방화벽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보안을 제공하면서도 저희가 가벼운 성능 그리고 낮은 지원률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F5의 NGX 앱 프로텍터는 제가 가볍고 어디든지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NGX 앱 프로텍터를 가지고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스예요. 모든 레거시 기준의 모델러시 인프라 또는 모던 앱 인프라의 앞단에는 항상 로드 밸런스가 존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 밸런스를 저희는 로드 밸런스 관문에서만 이런 보안을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시게 되면 이 로드 밸런스에 NGX 앱 프로텍터를 함께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보안 로드 밸런스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부적으로 우리는 API 게이트웨이도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 요즘에는 API 게이트웨이가 없는 서비스는 없죠. 모던 앱 같은 경우에는요. 이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보안이 필요해 또 API에 대한 특화된 보안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에 NGX 앱 프로텍터를 함께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보안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L4 L7 스위치인 저희가 Ingress Controller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Ingress Controller를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로드 밸런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텐츠 스위칭 용도로 활용하시지 마시고요. 이 Ingress Controller에다가 NGX 앱 프로텍터를 함께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보안된 Ingress Controller가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Ingress Controller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NGX Ingress Controller가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소스 기준이고요. 여기에는 보안을 탑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NGX Plus 저희가 상용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Ingress Controller의 기능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보안 부분들까지도 함께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2부의 데모에서는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소개해드릴 내용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웹서버를 쓰고 있어요. 저희는 모든 앱으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기존에 그냥 웹서버를 가지고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웹서버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보안 취약자만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웹서버를 NGX 웹서버로 구성하시고요. 여기에 NGX App Protect를 함께 올리시게 되면 똑같이 보안 웹서버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웹서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혹시라도 컨테이너,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서의 보안이 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네, NGX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 사이드카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하십시오. 그러면 보안 컨테이너 환경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NGX는 익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환경에 이런 서비스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어메탈, VM,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컨테이너 또는 특정 API에 대한 게이트웨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환경에서 NGX는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보안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NGX App Protect를 가지고 함께 보안을 적용하시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좀 더 보다 안전된 고객 경험들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오늘 몇 가지 데모를 준비했거든요. 데모는 잠시 후에 저희 오픈베이스 이승구 과장님을 통해서 함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 세션에서는 저희가 너무 이론적인 내용만 설명드려서 많이 지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저희가 실제 취약점을 기준으로 어떤 공격이 어떻게든가 이루어지고 있고 NGX App Protect를 어떻게 쉽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CQAV 이승구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환경에서 NGX App Protect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보안 구성에 대해 데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에 세션에서 설명해드린 보안 트렌드의 변화 및 취약점의 증가 NGX App Protect와의 연관 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히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NGX App Protect 데모를 통해 최근 유행한 보안 취약점에 대해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 보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데모는 어디까지 어느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오늘 데모 같은 경우에는 베어메타 환경, 일반적으로 레거시 환경 위주의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레거시 환경이요? 네. 그다음에 최근의 트렌드인 모던앱, 쿠버네티스 이 케이스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점 관련된 데모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의 최근 유행한 대모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제가 데모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제목과 똑같이 베어메타 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모던앱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네, 현재 그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현재 IT에 계신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좀 많이 와 닿으실 수 있는 신문 데모로 준비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보여드릴 데모는 총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세하게 보면 네 가지의 데모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베어메타 환경에서의 NGX 오픈소스가 설치된 구성을 활용하였으며 최근에 보안 취약점을 널리 알려진 로그 퍼즈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재현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던앱 환경. 흔히들 많이 아시는 Kubernetes EKS 환경에서의 스프링 퍼즐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재현하고 어떠한 정보가 노출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선 세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로데이 어택에 대해 많이들 취약점에 대해 이미 예방 조치를 하고 계셨을 텐데요. 실제 공격이 어떠한 플로우로 동작하는지 그에 대한 서비스 영향도는 얼마나 큰지 금방 케이스 1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엔진엑스의 부가 기능 중 하나인 CI-CD2를 활용하여 베어메타 환경에서 엔진엑스 앱 프로테이터를 설치 그리고 시그니처까지 자동으로 배포되는 환경을 보실 수 있으시며 앞서 제안한 로그 퍼즈의 취약점에 대해 엔진엑스 앱 프로테이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던 앱 환경에서 엔진엑스 앱 프로테이터가 적용된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설치된 환경에서 앞서 제안한 스프링 퍼셀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모니터링 정보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ELK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케이스원에서 로그 퍼즈의 엔진엑스 오픈소스 취약점에 대해 데모 구성 환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상이 간단히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인프라 환경이 배화매타 환경을 가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외부의 공격자가 엔진엑스 오픈소스가 설치된 EC2의 EIP로 악의적인 코드가 포함된 URL로 접속을 시도하면서 백엔드의 와스 서버인 통캣이 로그 퍼즈의 어떤 영향도를 받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데모입니다. 이어서 케이스원에서 오픈소스 엔진엑스 인그레스 스프링 퍼셀 취약점 데모 구성 환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EKS 환경을 구성되어 있으며 심플한 모더넷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외부의 공격자가 AWS ELB를 통해 Kubernetes 환경으로 악의적인 명령어를 포함한 URL로 취약한 웹셀 접속을 시도할 때 백엔드의 와스인 통캣파드가 스프링 퍼셀 취약점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노출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로 제가 설명드렸던 로그 퍼셀이랑 스프링 퍼셀에 대한 공격들이 실제로 공격을 하신 거죠? 네, 제가 실제로 GitHub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공격을 수행했고 그에 대한 결과까지 저희가 도출해 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데모 동영상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왼쪽 기준으로는 AWS 구성된 인스턴스의 모습입니다. 위에 3개는 로그 퍼제 인스턴스, 아래쪽은 EKS 인스턴스가 기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약점을 준비하면서 GitHub의 코드를 참고하였는데요. 로그 퍼제에 있는 해당 URL, 스프링 퍼셀 같은 경우 해당 GitHub의 코드를 활용, 응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데모를 준비하기 위해 오른쪽에는 각각의 필요한 인스턴스 터미널들을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가 배포된 로그 퍼제에 취약점을 실행하기 위해 L답, 톰캣을 준비된 명령으로 저희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 퍼제 같은 경우에는 L답과 L답의 JNDI, 취약한 쿼리를 통해 공격을 하는 구조이며 해당의 취약한 쿼리가 톰캣으로 전달되어 해당 공격을 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들은 쉽게 배포가 되어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나 보죠? 저희 GitHub에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코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해당 Git 레포지토리에 있는 코드를 활용할 준비였습니다. 또한 저희 Nginx 컨피드는 디폴트 컨피드를 사용하였으며 되게 간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코드만 보셔도 어느 누구나 충분히 해당 취약점에 대해 재현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컨피드입니다. 또한 저희 공격 URL 같은 경우 해당 URL로 공격을 수행하게 되는데 해당 명령어 끝에 이상은 베이스64로 인코딩된 커맨드가 있습니다. 해당 커맨드가 이제 실제 백엔드의 톰시캣 서버한테 전달되는 알기적인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코드고요. 해당 코드를 디코드해서 보면 간단하게 TMP 어트 파일이 생성되게 간단한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현재는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코드에 관련된 명령어 결과가 없는데 해당 코드를 실제로 실행하고 나면 아까 베이스64에 인코딩된 명령어가 결과값이 이제 실제 톰캣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이미 공격을 한 상태이고 로고를 보면 205K가 떨어진 로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봐도 해당 로고는 정상적인 커넥션으로 확인하실 텐데 해당 톰캣에서 보게 되면 왓스단에서 어택 파일이랑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악의적인 파일이 심어져 있다는 거죠? 네. 악의적인 파일이 저희가 간단하게 심어 놨는데 저기에다가 이상한 그렇죠. 스크립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스크립트를 넣거나 정보를 탈취하거나 어느 누군가를 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준비한 스프링퍼셀 취약점에 대한 대문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EKS 환경을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퍼셀 관련된 리소스들이 다 주장되어 있고요.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 되게 아주 간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ELB A-L 코드를 접속하게 되면 백다는 스프링퍼셀 파드 저희가 구성한 것을 바로 리더레이션 되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해당 공격 같은 경우는 기본 AWS ELB A-L 코드 접속하게 되면 디폴트 웹페이지는 바로 출력이 됩니다. 네네. 그렇겠죠. 해당 상태에서 이제 취약한 파이썬 웹 셀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 파드에 대해서는 이제 취약점에 노출되게 됩니다. 더 취약점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어떤 정보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충분히 이제 지지템의 정보를 개더링 한다거나 네. 네. 그리고 유저의 정보를 본다거나 패스워드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악의적인 취약점을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취약한 웹 셀이 실행된 상태이고 해당 결과로 나와지는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정보들이 보이게 됩니다. 현재는 제가 커맨드에 아이디 값을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요. 네. 네. 가장 끝쪽에 보면 이제 UID, GID 영역력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데모라서 이제 간단하게 저 UID 정보만 확인하는 거 보였는데 저게 뭐 IEF 컨픽이라든지 혹은 뭐 캣의 섀도우를 확인한다든지 어느 누군가가 악의적인 행동을 하면 시스템의 정보를 충분히 탈취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셨던 두 번째 케이스는 스프링 포 셀이잖아요. 스프링 포 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제가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컨테이너에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이렇게 이런 취약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쉽게 공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느 누구나 해당에 관련된 취약점을 응용할 수 있다면 컨테이너든 베어메탈이든 쉽게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컨테이너가 또 감염이 되게 되면 나머지 컨테이너들도 또 자연스럽게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하나를 배포할 수도 있고 파드 여러 개 배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배포는 셋에 맞춰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다양한 파드에 대해서 정보를 또 개더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해당 시스템에 관련된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고 어떤 게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개더링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됐던 모든넷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컨테이너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취약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이스트웨스트 통신 컨테이너 간의 통신 부분들도 저희가 보완을 해야지만 이런 나중에 혹시 행여라도 관리 안 되는 컨테이너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노트사우스 트래픽에 대해서 보완을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좀 더 데모를 나중에 진행하게 된다면 파드길의 통신 이스트웨스트 통신도 충분히 저희가 보완을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데모 때는 그것까지 보여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메배나 때는 그것까지 준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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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케이스1에 관련된 데모는 다 준비했고요. 시연 드렸고 현재 케이스2에 대해서 이제 데모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로그4j 케이스1에서 보였던 로그4j에 관련된 데모 환경인데요. 다른 환경은 다 동일하나 저희가 CICD를 활용하기 위해 긴랩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엔진X 앱 프로텍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ELK 인스턴스도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장 여기 현지에 설치된 긴랩 같은 경우엔 저희가 엔진X의 CICD 요즘에 좀 개발자들은 많이 이미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코드를 통해서 충분히 엔진X를 배포할 수 있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저희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같이 포함을 했고요. ELK 같은 경우엔 요즘에 좀 많이들 사용하는 유명한 모니터링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저게 또 이제 대시보드 시각화가 너무 잘 되어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밴드에서는 많이 탐내하고 또 비용도 이제 프리에어다 보니까 많이 널리 사용하는 ELK 저희 엔진X 앱 프로텍터 연동을 하여서 같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정보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기입을 추가를 했고요. 엔진X 앱 프로텍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ELK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좀 더 이쁜 시각화된 데이터를 로고를 보안 로고를 확인하시고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데모 준비하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스프링 퍼셜 시작점에 대해 마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환경은 앞서 KS1과 다 동일한 구성이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VPC가 다른 관계로 ELK 인스턴스가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나머지의 변동사항은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오픈소스가 아닌 엔진X 플러스 또 앱 프로젝트가 같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케이스1과 케이스2의 차이점은 지금 기존에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던 베어메탈의 L4 엔진X 오픈소스를 엔진X 플러스 앱 프로젝트를 같이 연동시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원래 오픈소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엔진X 플러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신 거죠. 여기에 앱 방아회 기능을 함께 시킨 거고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구성한 환경이 앱 프로젝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보완적인 요소를 조금 더 더 가미한다. 네 네. 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시고 애돈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데모 바로 실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UI는 앞서 환경과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앞서 다른 게 현재 엔진X 플러스 현재 배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에 케이스 1에서는 저희가 이미 배포를 해놨는데 현재 케이스는 저희가 CI, CD를 활용하기 위해 배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현재 배경 동영상에는 저희 기존 데모 구성 환경이 다 띄워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해당 CI, CD 배포를 준비할 텐데 진짜 CI, CD 배포하는 코드도 저희 GitHub에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GitLab을 자세히 보시면 호스트명은 간단히 박혀 있고요. 아마 인스턴스가 많다면 호스트명을 계속 기입하면 저희 충분히 배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GitLab CI.YAML도 총 3개의 단순한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엔진X 컴픽 화면을 지금 잠깐 보고 계신데요. 트래픽 플로우는 케이스 1과 다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가 엔진X 앱 프로텍터를 활용하다 보니 해당 앱 프로텍터 관련된 문구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서버 컨텍스트 내에서 엔진X 앱 프로텍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구 그 다음에 엔진X 앱 프로텍트 와프 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구 하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와프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 경로 그 다음에 로깅과 관련된 옵션 혹은 그 다음에 더불어 로깅이 어디다 할 건지 저희는 일반적으로 시스로 서버를 많이 쓰고 로컬도 많이 쓰고 하다보니 저희는 동시에 두 개 다 준비를 했습니다. 되어 있고 해당 보시는 건 와프 시그니처인데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지만 현재 해당은 지금 취약점에 맞는 시그니처 제조사가 제공해준 시그니처 위주로 적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바로 배포를 해 볼 텐데요. 대본 환경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다 구성해 놔 가지고 간단하게 배포되는 걸 보일 수 있으실 겁니다. 총 세 개의 스테이지고 첫 번째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아마 첫 번째가 Initial 스테이지이고 두 번째가 Deployment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가 오죠.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실제 저희가 퓨런 컴픽이 컴픽이 적용되는 부분 네 컴픽이 적용되고 이제 프레어세스가 재기용되는 부분까지 총 세 개의 스테이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 해당 코드가 저희가 키탑을 많이 적응하지 못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났고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 저희가 이제 관련된 이제 얘도 어떻게 패키지다 보니까 디펜너시 되는 애들을 이제 같이 설치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엔진엑스 앱 프로테이터 설치가 되고 가장 최신의 시그니처 마지막으로 이제 스레드 캠페인의 패키지 같이 설치가 되는데 패키지가 이게 다 설치해 보니까 총 200메가 넘지 않더라고요. 이게 웹방압이 200메가 넘지 않으면 정말 가볍죠. 라이트 앱 네. 라이트 앱 웹방압이라고 그리고 흔히 시그니처 웹방압 용어는 다 많이들 하실 텐데 스레드 캠페인은 아직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스레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F5이 좀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잖아요. 물론 제조 스타트마다 약간의 비슷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레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시그너처가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제로데이 프로텍션을 위한 저희가 긴급 배포한 룰셋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그포제이나 스피밍코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스레드 캠페인으로 업데이트가 바로 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방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저 스레드 캠페인이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되게 네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유용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웹방압을 사용하게 되면 오탄이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100%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탐구 부분들이 좀 많이 문제를 좀 어려워 하시던데요. 스레드 캠페인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좀 더 현저하게 줄여서 좀 더 안전하고 쉽게 스레드 보안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구성 다 배포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인스턴스에서 저희 엔진엑스가 어떻게 배포되었는지 간단한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코드 내용이 다 그대로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수동으로 작업을 했으면 이것도 시간이 꽤 소요되어 됐을 텐데 자동화가 되었으니까 저희가 좀 짧은 시간내에 금방 배포를 하지 않았나 나머지는 이제 취약점을 위한 프로세서들이 기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공격을 수행할 텐데 공격 커맨드는 앞서서 케이스 1과 동일한 커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커맨드를 또 바꾸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다른 테스트이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공격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된 상태이고 이제 공격을 수행하게 되면 아마 앞선 결과 같을까요? 다르게 나와야지 성공적인 데모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격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저희가 아까와 좀 다르게 다른 결과가 보였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결과는 이제 저희가 기본 디폴트 차단 페이지 인데요. 해당 차단 페이지 리퀘스트마다 각각의 유니크한 서포트 아이디를 제공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포트 아이디 기준으로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다. 찾아서 볼 수 있다는 정보가 있고 다음은 저희 ELK 대시보드인데 대시보드 사이에 간단하게 이제 현재 짧게 나와있는 디테일하게 풀어보면 해당 리퀘스트에 접속 요청 날짜 접속 메소드 IP 저희는 지역 정보까지 다 웹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밑에 보시면 로그가 좀 되게 좀 복잡하게 나와있어요. 저게 함눈에 가시성이 딱 들어오진 않는데 저걸 좀 짧게 좀 세세하게 부분본별로 나눠보면 GET 메소드로 들어왔고 해당 공격에 대해서 GET에 대해서 블락당하고 해당 위험도도 크리티컬로 나와있고 관련된 CV 치약점도 나와있겠네요. 어떤 CV에 나와있다는 부분도 나와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아이디 F5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뮤니컬 아이디까지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일반적인 베어메터 환경이면 웹서버 와프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것은 스프링 퍼셀 모더넷 환경에서의 취약점인데요. 대부분의 설정은 아까 케이스 온건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환경이 또 다르면 또 이제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 인그레스 부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정책을 활용하여 총 정책을 활용하여 이제 네. 어노테이션에다가 앱 프로텍트를 적용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노테이션에 이제 로깅 여부 로그 폴리쉬 그 다음에 시그니처 정보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저렇게 보면 어떤 정보인지 쉽게 다 와닿지 않으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좀 이따 보시면 시그니처 정보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시그니처가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보시게 되면 해당 지금 인그레스 컨트롤러 적용된 시그니처인데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시그니처가 아마 되게 이게 저도 제조사 기준으로 이제 작성된 시그니처인데 시그니처가 되게 단순하다 짧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보시게 되면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시그니처가 하나하나가 아니고 시그니처가 세트로 구성이 돼서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당 그 취약한 정보로 이제 취약한 URL로 접속을 했을 때 바로 이제 또 아까 전과 같이 이제 차단 페이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다가 마저 웹셀 실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공격을 또 마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격을 수행한 거죠? 아 이제 공격을 수행하려고 이제 마저 준비 중이고요. 아 네. 취약한 상태에서 이제 공격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저희 또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 디폴트 차단 페이지가 저렇게 확인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도 똑같이 소프트 아이디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모니터링 할 때 상세하게 정보를 볼 수 있고 현재는 또 앞서 똑같은 ELK 데시보드인데요. 또 다양한 접속들이 확인되면서 시그니처 넘버 등등 뭐 여러 가지 로깅들이 다 확인이 가능한데 가장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정보를 보시면 또 접속 날짜 뭐 ELK 인덱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서 접속했는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또 로고도 이제 복잡하게 나오면 저도 세세하게 보면은 GET 메소드를 통해서 공격자가 들어왔고 해당 그 접속에 대해서 리직 다운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관련 이제 리퀘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제 위험도와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아이디 이런 이제 등등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데모에 대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지금까지 뭐 그러면 앱 프로텍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로고 포제이랑 스프링 포셸에 대한 방어를 좀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데모를 정말 잘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보여주실 때 제가 단순하게 그냥 설치를 한 거 보여준 게 아니고 CICD 연동으로 자동으로 배포되는 거 그리고 쿠버네틱스 환경에서도 저희가 인그레스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웹방업을 좀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ELK 연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웹방업에 대한 가시화를 보여주는 부분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아 네. 저희가 네. 좀 더 시간이 많았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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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버네틱스 모델 환경까지 CICD 주문했을 텐데 그것도 못하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한정적이니까요. 저 다음 시간에도 다음 우리 또 기회가 되게 되면 좀 더 많은 내용으로 데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서 준비한 케이스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엔진엑에서 일반적으로 베어메탈 웹서버든 VMA에서 이제 리버스 프로시든 혹은 모더널 환경에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든 오픈소스를 구성된 환경에서는 취약점에 대한 모두 악의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을 케이스 원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아마 해당 이슈에 대해서 담당자가 늦게 알았다. 혹은 CVE가 발표되기 전에 누군가 악의적인 행동으로 취했다. 그러면 충분히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케이스 2의 데모 결과를 보게 되면 엔진엑에 프로텍트가 적용된 모더넷 환경이든 베어메탈 환경이든 해당 취약점에 대해 손쉽게 방어를 했습니다. 또 앞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CICD 통한 자동화 배포, 또 ELK 통한 모니터링, 또 기타 부가 경력 등이 더 많지만 저희가 지금 한정된 시간 내에 다 담을 수 없어 가지고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초창기에 로고 포제이, 스프레잉 포셸이 취약점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화두가 됐었거든요. 거의 주말에 공격이 나와 가지고 많은 고객사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아마 저희 F5 쪽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시그너스가 아니고요. 저희가 Threat 캠페인이라는 룰셋을 웹방압의 코드를 제조해서 바로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웹방압을 이용하시는 고객사분들은 백엔드의 어떤 서버가 어떤 로고 포제이 또는 어떤 스프링 포셸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백엔드의 서버라고 하게 되면 이 서버가 어떤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로고 포제이를 함수를 그 모듈을 사용하는지를 찾는데도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빨리 좀 가이드를 드려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점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룰셋을 발표를 해드렸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방어를 한 상태에서 일단 백엔드 서비스를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백엔드에 어떤 모듈들이 이 로고 포제를 쓰고 있는지 또는 스프링 포셸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서 패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들이 아마 좀 F5가 제가 지금 정말 빠르게 압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반증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향후에도 이런 취약점이 나오게 되면 F5는 좀 빠르게 대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큐먼트 문서 날짜 기준은 저희가 좀 늦게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해당 취약점이 발표된 직후에 이미 파트너사들이나 엔지니어로 관리자들은 이미 워크라운드에 적용이 된 상태이고 워크라운드가 정리가 되고 나서 문서가 좀 늦게 나왔다 공식 문서의 날짜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워크라운드가 먼저 제공됐었죠 당일날 바로요 저희가 이제 이로써 로그4j, 스프링4j 취약점에 대한 엔지니어스 애플렉테크를 활용한 보안구성에 대한 데모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데모인 것 같고요 정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NGX 앱 프로텍트를 가지고 좀 더 제가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다가 이걸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 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오늘 CQ웨이브의 이성과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유용한 데모 형태로 솔루션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제가 이런 형태로 좀 더 마양한 유스케이스를 좀 제가 활용을 참고해서요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모 감사드리고요 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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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